안녕하세요 정상규 작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복음과 독립운동 승동교회 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상동교회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이름이 비슷한 승동교회입니다 사실 이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승동이라는 것은 승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승려 있죠 그 단어가 되게 밀접한 건데요 왜 이 단어가 들어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승동교회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라고도 불립니다 장로의 교회라고도 불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문환교회, 연동교회와 함께 한국 최초 장로교회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승동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인사동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동 어디냐면 그 종로 거리에서 오른쪽에 낙원상가가 있고 왼쪽에 인사동 그 입구에서 초입에서 들어가잖아요 거기 딱 왼쪽에 있는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거기는 원래 절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원래 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지명이 많았습니다 승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절터가 많아서 그래서 그 승자가 왔고 나중에는 한자의 의미가 바뀌어서 뜻은 달라졌지만 처음에 어원은 이곳은 원래 절터가 많았던 인사동 곳이다 해서 이제 승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승동교회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의 사진이 그 당시 옛날에 만들어졌던 사진이에요 1904년이고 최초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된 거죠 이 장소에 가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곳이 교회가 어떤 의미의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골목을 쭉 들어가 봐야지만 거기에 작은 표지석 같은 게 있어서 역사가 설명됩니다 대체 이 승동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우리 3.1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을까 승동교회는 역시 사물무어라는 또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당시 이제 사물무어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지었을 때 이 인사동 주변은 마찬가지로 상동교회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들 상인부터 해가지고 백정부터 많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당시 조상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조분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저작거리도 있었고 피막골이라고 하는 장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양반은 돌아다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 교회를 딱 세웁니다 여기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사물무어 목사님이 사물무어어서 우리말로 모삼렬 목사님입니다 모목사야 모목사 그래서 사물를 우리말로 삼열이라고 부르고요 무어라서 모 해가지고 모목사 모삼렬 목사라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 초기 교회사에서는 모목사님 모삼렬 목사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 모목사님이 딱 지었을 때 역시나 처음에는 포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신분제가 있었죠 역시 양반도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좀 심해져요 아까 상동교회와 마찬가지로 백정이 찾아옵니다 백정이 근데 이 시기가 1904년쯤인데 이 시기가 어떤 때냐면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할 때고요 아까 우리 헤이그 특사 저번에 봤던 헤이그 특사부터 해가지고 이준 이런 분들이 만민공동의 독립협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백정을 연설 때 세웠던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백정들이 기생들이 상인들이 나도 꿈을 꿀 수 있어 나도 이름을 가져보고 싶어 혹은 내 자녀만큼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라는 어떤 꿈을 꾸게 돼요 그게 태동하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백정 중에 이제 박성출이라고 하는 이제 결국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백정이 있어요 사실 이 박성출이 한 거는 자신의 아들을 이 승동교회에 보낸 걸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백정이 꿈을 꾸었다 꿈을 꾼 백정이라는 꿈꾸는 자 이런 어떤 이름이 붙고요 실제 그게 세례명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박성출이 처음에 교회에 자기 자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천주교 박해가 엄청 심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순교의 길을 떠났던 걸 보고 듣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실천만으로 그 당시에도 야 예수쟁이 되면 다 죽는데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왜 아이를 보낼 결심을 하냐 거기서 교육을 가르쳐준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어떤 교육 역사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리를 배우고 이러니까 거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만 그래도 내 아이를 보내봐야지 하면서 이 교회의 아이를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박서양이고요 그래서 이 박서양이 역사의 전무후만 결국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에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예수는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척만 해 그리고 여기서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아 실제로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렇게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영리한 거죠 그렇게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부를 가르쳐주니까 그 공부를 배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을 데려왔던 그 박성출이라는 백정이 전염병이 걸립니다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몸이 막 사경을 헤매니까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사무엘 모삼렬 목사님을 바지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제발 내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뭐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옷자락 하나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죠 딱 그런 식으로 울부짖습니다 그 모삼렬 목사가 감동을 받아요 자기 아비를 위해서 자식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서양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예수든 하나님이든 내가 다 믿겠다 서원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서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거기서 서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모삼렬 목사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 이 아이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를 살려주는 거구나 하필이면 자기의 친한 친구가 에비슨이라는 의료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하필이면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실력도 있고 또 선교사죠 그래서 이 박성추라고 하는 이 백정을 데려갑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왕을 치료해주는 사람에게 가장 신분이 낮으면 백정을 데려간다 이게 알려지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교회에 몰래 부릅니다 이 환자를 치료해주는 것 자체가 007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를 몰래 교회로 데려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 아들이었던 박서양이 다 지켜보죠 그리고 아버지가 치료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근데 사무엘 부호 목사님한테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쭈빛쭈빛 하면서 부탁을 하나 해요 근데 말을 계속 못하는 게 아주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하면서 계속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다 말해봐라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저를 혼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얘기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거 말하면 화내지 마 화낸 안 낸다고 약속하면 얘기할게 뭐 이런 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산빛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화 안 날 테니까 얘기해봐 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 공부하고 있잖아 무슨 공부가 더 필요해?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치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꿈이란 게 없이 살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해야 되는 사명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 또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교회에 있었던 양반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백정이 같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꿈을 꿔? 거기다 또 이름이 원래 제가 박서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성출과 박서양 이름이 없었죠 그 이름을 지어준 분이 또 모산빛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가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당시 선교사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법을 바꿔요 고종 황제를 설득해서 법을 바꿔요 그래서 백정들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성출, 백정 그리고 그 아들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갖게 돼 갑자기 예배도 같이 드려 거기다가 의사가 되겠다고 이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를 협박합니다 계속 저렇게 놔두면 우리 다른 데로 떠날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목사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 원하면 계속 이대로 두라고 근데 이제 모산빛 목사님이 가고 싶으면 가라 가고 싶으면 가라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신다 어떻게 저 백정들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서 오히려 혼을 내죠 그 말을 듣고도 깨지지 않았던 그 양반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사람이 다 텅텅 빕니다 교회에는 백정 두 명밖에 없어요 성도가 성도가 두 명밖에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큰 교회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이 백정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시에 힘이 있는 양반에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준 거예요 이 박성출과 박서양은 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반들과 싸우고 양반을 내쳤네? 그 자체가 삶에서 처음 느껴보는 거였던 거예요 힘이 있는 어른이 나를 지켜줬어 라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내 교회의 목사님이네? 그러면서 신앙이 또 엄청나게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 바로 이 박성출과 박서양이라는 이 두 백정이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백정들에게 전돌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렇게 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있는 모든 백정들이 다 오기 시작하고 그 백정들이 친구였던 거지들이 오기 시작하고 온갖 진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눈살 찌푸리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 승동교회의 다른 이름이 백정교회예요 실제로 백정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승동교회가 뜹니다 승동교회를 실제로 그 당시 양반들이 불렀던 교회 이름이 백정교회예요 왜? 이 교회는 백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수준 낮은 교회니까 근처도 가지 마라 참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초기 교회사를 보면서 이 승동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130년 전에 백정교회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아냥 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이름이 지금 오늘날 12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실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때 누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백정교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 불리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체 이 승동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3.1운동의 주역이 되었을까 이 승동교회의 위치가 제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인사동이죠 인사동에서 그 초입에서 탑골공원 아시죠? 사실 거리로만 따지면 한 50미터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큰 교회당 예배당에서 보면 탑골공원은 그냥 보여요 야 하고 외치면 상대방이 대답할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이야 거기 앞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서 가려면 또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고 신호등이 건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당 여기 창문에서 바라보면 그냥 보이는 거리인 거예요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탑골공원에서 3.1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3.1운동과 관련된 사전에 어떤 계획과 회의와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배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 배포할까? 어디다 숨겨 놓을까? 바로 그 장소가 성동교회로 정해지게 된 거죠 1919년 2월 20일에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입니다 당시 이 교회의 교인이었던 김원벽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그 김원벽 역시 백종교회를 다니면서 평소에는 무시받았던 그런 교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 학생이 주축이 되어서 그 인사동 일대의 20개 학교의 학생 대표들을 다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대표자 회의라는 거를 2월 20일에 열어요 그리고 2월 28일에 보성사에서 독립선언문이 1500장을 가져오고 감춰둡니다 그리고 그걸 경성 전 지역에 배포했던 게 이 성동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3.1운동이 딱 일어나니까 경찰들이 다 검거라기 시작하잖아요 성동교회 당시 목사님이 차상진 목사님입니다 처음으로 조선인이 승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면 차상진 목사님 입장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냐 그 이유가 비폭력 운동이었기 때문이에요 비폭력 만세 시위였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이건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 정신에 이거는 부합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들이 뒤에서 밀어줬고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 결사를 모의하고 이 선언문을 숨겨둘 장소가 가장 좋은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예배당 지하실에 다 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 지역과 그리고 개성 지역과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모든 교회당마다 3.1운동의 거점 장소가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1운동에서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나 기독교계가 참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다 3.1운동의 비밀 거점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사동 탑골공원에서는 바로 그 장소가 승동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내 교인들 대다수가 10대였는데 이 10대 학생들이 대부분 끌려가고 고문을 당합니다 담임 목사였던 차상진 목사님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교인들이 무슨 무력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폭력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만세를 외쳤을 뿐인데 10대 고등학생, 중학생을 이렇게 고문하고 감금하는 경우가 어딨냐면서 담임 목사가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12인의 장소라고 해서 12명의 목회자와 교인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성명문을 공동 사인을 해요 이거를 너무나 순수했죠 순진하게 조선총독부에 제출합니다 탄원서 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풀어달라 이것 때문에 승동교회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총독부에 낙인이 찍혀서 계속해서 이 승동교회는 일제의 요주의 인물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감시당하고 탄압을 당하게 되죠 당시에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차상진 목사와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필주 목사님이라든지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거장이라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또 승동교회와 이어집니다 특히 이필주라는 목사님은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도 한데 그분이 또 이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예배당이 어떤 거점 장소가 되고 독립선언문을 배포하고 그 교인들이 모두 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실제 퍼센트가 나오는데 당시 퍼센트에서 이 승동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100%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교인들 100%가 만세를 참여한 거예요 지금 국가보원처에 가면 독립운동가를 지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독립운동가로 인정이 되고 가문이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 집안이 되고 연금도 받고 여러 가지 국가의 혜택이 있죠 국가의 유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모두 다 독립운동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순히 교인이 아니에요 이때 만세를 배쳤던 이 승동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광복 이후에 독립운동가를 지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이 스스로 난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본인이 문서를 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약간 내가 자랑하듯이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 신자분들 대다수가 이것을 내 의의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 안 한 사람이 어딨냐 만세에 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해서 다 신청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100% 참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독립운동가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동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독립운동으로 지정이 안 됐었다가 뒤늦게 역사학자들이 신청해서 승동교회에 김원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학생대표가 있었고 차상진 목사가 이런 서류를 보냈고 이거를 후손들이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자료를 모아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낮춰도 우리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놔두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분들을 알려야 된다 해서 역사학계에서 이 승동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독립운동가 훈장을 신청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 이 승동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건물에서 있었던 최초의 장로교 교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상동교회는 최초의 감리교죠 그리고 승동교회는 최초의 장로교입니다 감리교에서는 1900년도 초반 중반에 있었던 독립의병과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헤이그 특사가 이제 1907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1907년 전후를 의병의 시기라고 합니다 혹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유진초이 기억나시죠? 그 유진초이가 활동했던 때가 이 1904, 5, 6, 7년도에요 1907년 이전을 전기의병이라 부르고 1907년 이후를 포기의병이라 부릅니다 신식군대, 구식군대 하면서 경복궁이 탈궁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1900년도에요 그때는 이제 상동교회가 힘을 썼던 거고요 191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이 승동교회가 힘을 쓴 겁니다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가 그리고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가 이 독립의병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 당시 어떤 시대정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인상 깊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학생대표였어요 우리나라 전체 독립운동가를 통계를 보면 이제 연령별로 나와요 근데 그 연령을 딱 봤는데 너무 놀라운 수치가 있어요 10대가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90%? 그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80%?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60%? 절반 정도? 다들 굉장히 이제 좀 10대가 20% 엄청 높네요? 근데 엄청 많은 거에요 전체에서 20%가 10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100명 중 20명이 10대 중고등학생이라는 거에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10대부터 20대까지가 40% 그리고 10대부터 30대까지가 70% 10대부터 40대까지가 9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의 주된 어떤 지지층과 지도자들은 청년들이었다는 거에요 그 당시에 이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들 10대부터 한 20, 30대까지가 70%가 넘어요 그러면 이들이 거의 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 신흥무관을 갔던 사람들 다 20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 밀정, 암살 이런 거에 나오는 사람들 봉오동 전투 다 20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20대에 싸우다가 죽어요 왜냐하면 뜨거웠기 때문에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일찍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사실 해외에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하지만 무장투쟁을 했던 20대, 30대의 독립군들은 대부분 일찍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0대부터 30대가 대다수가 독립운동가였고 대부분 30살, 40이 되기 전에 다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사는 이 청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독립운동사만 그럴까 우리 6.25전쟁 한국전쟁 보면 참전용사 언제 입대합니까? 대부분 10대 학도병과 20대였죠 그렇죠 민주화운동, 민주화 열사들 나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학생들이었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 100년의 근현대사를 보면요 항상 그 시대의 정신에 몸부림쳤던 주도 앞에서 목소리 냈던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다 청년사대예요 10대부터 30대 그러니까 이 어떤 역사적인 통계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설명이 안 된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체 어떠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왜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었는가 그들도 꿈이 있었고 그들도 하고 싶은 거 많고 정말 우리가 똑같은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독립운동이 뛰어들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미스테리 알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논리를 넘어서는 초논리 그리고 그 당시 배경에 있었던 이 기독교 복음 이것은 우리는 이 청년들의 마음에 어쩌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그렇게까지 움직인 건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독립운동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랑 너무나 이어집니다 저는 이 기독교 교인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순교자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다가 이제 사망하신 순교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독립운동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이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하는 양심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말하는 그 당시 십자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만세운동을 외치고 독립군으로 싸우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기독교 정신이고 십자가 순교의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청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끌었던 상동교회와 승동교회 그리고 이곳에 계셨던 수많은 백정과 기생들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풀뿌리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수의 존재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 복음이 시첸말로 양반들에게만 전달되는 그런 복음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퍼질 수가 없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 신분제상 8, 90% 노예민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8, 90%를 포용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들을 지켜줬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외국에서 온 서양인들 이 선교사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나왔던 박성출과 박서양이라는 백정 이 박서양이라는 백정은 실제로 의사가 되고요 세브란스 1기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독립군이 돼요 그리고 1920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봉호동 전투에도 참여를 합니다 홍범도 장군 밑에서 군의관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이름도 없었던 그 백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게 걸린 걸 보면서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세브란스 1기 졸업생이 되었고 그리고 독립군이 되었고 홍범도 장군 밑에서 봉호동 전투에 참여했던 정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좀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신묘 막측한 그런 섭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오늘 승동교회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이런 백정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어떤 의료 선교사의 어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런 노력이 또 3.1운동으로 이었던 이런 부분 좀 이런 거 들으시면서 좀 기존에 몰랐던 내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독립운동이 독립이 될 때까지 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분노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라를 뺏긴 분노로는 그걸 독립이 될 때까지 할 수는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만 이렇게 독립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계속 추워요 전 이것이 계속 소름이 돋아서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당시에 그 초기 선교사들은 목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내 양들이잖아요 내 교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노예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자유를 위해서 만세운동을 할 때 내 양들이 고문당하는 거를 이 목회자들은 가만히 볼 수 없는 그거 자체가 반성경적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내 양들을 위해 목회자는 목숨을 건다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성경의 말씀이 충실했던 거예요 내 교인들이 지금 저렇게 부당하게 억압받고 차별받고 고통받는데 저들이 만세운동을 외치고 독립분이 됐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상으로 이들이 어떤 핍박을 받으면 내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실제로 그랬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왔으니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줬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또 계속 활동할 수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초기 우리 한국교회를 형성하고 만들었던 선교사분들과 목회자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초기에 이어져 왔다 우리가 또 그런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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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